맘에도 코러스까지 야 피카츠 야아 야 들어옴 이제 저그 한 맘 입니다 저그 우선 드론을 이렇게봅 아 나 12시 걸렸네 아 12시면 짜증지대로 맘빵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로 미친네 요거 어? 아 뭡니까 12시에 걸리면은 아 짜증납니다 진짜 짜증나는데 괜찮아 잘 될거야 뭐 되겠지 뭐 야야야야 이번 저글링 개겹치기 슈퍼 울스탈 캡션 파워 그리고 메가톤급 저글링 이라는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PC방에서 저번에 가르쳐드렸는데 잘 따라하시는 분이 없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PC방에서 개초고드라 불리는 방법 목소리 삑살났네 여기서 PC방 양옆에 초딩들이 앉아서 이렇게 힐끔힐끔 서든어택을 하고 있겠죠 요새 초딩들 맨날 서든어택하고 칼빵질하고 흉기를 둘러가지고 난리 브럭스를 치드만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습니다 지금 어제 서든을 하는데 어떤 놈이 칼빵 아주 지대로의 막 피가 철체로 흘러 막 깜짝 놀랐어요 저 요새 서든 막 아 무서워요 진짜 말하다 또 어디로 새쳤도 뭐 말하려고 그랬죠 제가 서든이 왜 나왔죠 갑자기 아나 이거 아나 왜이래나 요새 난 방장님이 무서워요 야 어제 제 얼굴 공개를 했는데 다들 그 뭐냐 방송 뜰 뻔하셨어요 다들 갑자기 좀 그러셨고 좀 약간 어제 저녁에 저녁 시간대에 그 면상을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참 죽여주더군요 가지각색이에요 와 이렇게 생기신 분도 있구나 뭐 감탄하시는 분부터 뭐 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어제 그거 보고 나서 예 충격을 예 먹었죠 예 완전 개충격 먹었고 어어어 뭐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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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야야야 어우 무섭다 이러지마 이러지마 친하게 지내자 괜찮아 아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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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리와봐 또 째려줄께요 짜식아 아 리페어하네요 또 꼬레 꼬레 리페어는 안와나 야야야야야야 스포닝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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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포닝풀 이 날이 없냐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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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다 이제 끝나 이제 쉐알라 퍼커버 야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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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침 뱉어줄께 오빠 한때 놀아서 이 자식아 야야야 봤냐 봤냐 왜냐 침 뱉 야야야 배럭이 이제 조금이서 완성이 되는데 침을 쭉쭉쭉 뱉어주고 이 자식아 야야야 이거 나 절대 안 잡혀요 이거 절대 안 잡혀 이 자식아 어쩔건 이 이 입구 하나 제대로 못막니 자식아 어어어 와 지금 다굴까니 이 SCP 3마리가 지금 에어 절 다굴까여 이러면 못된 놈이 있나 에어 괜찮아 에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쭉쭉쭉 계속 쭉쭉 해줄께 쭉쭉 에 쭉쭉쭉 퇴퇴퇴 퇴이 자식아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가스러 없이 어어어어 메카닉 가나요 뭡니까 에어 가스로 이렇게 빨리 먹어 뭡니까 에어 어 말이 높아 났다 말이 높아 아쭉쭉쭉쭉쭉 아아아 아프네요 아프고 오케이제 저글링 오빠 이제 뜁니다 이제 툭쩐다 이 Нап셔어 허어 에에 에저저글링을 에 이제 무작위 뽑아줍니다 무작위 뽑아주고 벌어어 크레이드 하고 에에 이게 끝날. 끝날. 작살작살 자, 오버워드 던지면서 아주 그냥 쉐러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글링은 무지하게 많이 뽑아줍니다, 많이 상대방 정찰도 안오고, 뭡니까 이거? 버러우 업그레이드가, 어, 여깄지 야야, 야야야야야 바울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바울업 조금 이따 자, 야야야, 이거 이길 수밖에 없어, 버그링, 어, 이거 완전 한 마리로 되는데, 이거 완전 끝나 끝나, 쾌작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예? 근데 딱 한 부대 모이고, 예, 가도록 할게요 한 부대 모이고, 예, 그거, 버러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완성이 되라, 그렇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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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상대방이 케어 허접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빨리, 버러, 에, 저글링이 어, 업그레이드 돼야죠, 지금 네, 저글링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지금 예, 버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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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대중 1로 저장하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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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다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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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야,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여기 옆에 딱, 클릭하면은 저글링이 딱, 겹치네, 겹치네 겹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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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달려, 이제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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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리면은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볼까, 다시 한 번 부대중, 부대중 1, 2 저장을 해놓고 야, 봐봐, 봐봐, 야, 이거 무적이다, 슈퍼 저글링 저글링 블러드 슈퍼 저글링이다, 이거 어, 쩍쩍, 야, 하하하하 야, 너무 센데, 야, 이거, 야, 요거 환상이다 야, 이거 환상이네, 진짜, 예 야, 또 겹쳤어, 또또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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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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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배롱 언제 뽀개줬니? 야, 야, 배롱 어떻게 뽀개줬니? 야, 탱크, 탱크, 야, 탱크 멋있다 야, 탱크, 마, 짱터, 마, 짱터, 짱터, 짱터 짱터, 짱터, 야, 괜찮아, 괜찮아 아, 짱터, 야, 짱터, 야, 짱터 예, 이러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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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부대, 두부대 두부대야, 야, 슈퍼 저글링 모르냐, 슈퍼 예, 뭐, 뭐, 퍼즈 왜 걸어? 퍼즈 왜 걸어? 일꾼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꾼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쩍쩍쩍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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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야, 일꾼 다 작살, 어디야, 보자, 보자, 보자 야, 하하하 작살이다, 야, 이제 완전 완전 갖고 놀았네요, 예 너무 세다, 야, 예, 너무 세네요, 너무 세, 야, 소리부터 달라 자, 뭐야 야,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빠르기가 야, 빠르네요, 빠르네요 크으